성탄 찬양 축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함께 성탄 찬양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냐면요.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전에 우리 찬양 챌린지에 참여하신 것처럼 찬양을 mp로 녹음하셔서 핸드폰으로 녹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으로 녹음하셔도 됩니다. 12월 24일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일반 찬양은 하지 않고요. 성탄 찬양 축제 찬양으로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산타보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녹음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그러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선물은 준비하지 않고요. 우리가 전부 모두 다 함께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 보내드릴 테니까 그곳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mp 파일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예전에 우리가 활동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들 워십이라든지 아니면 연극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길지만 않으면 이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축하 그런 공연들을 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